우와, 저기서 이렇게 울어줘. 스페인 손님들이세요. 오늘 콜을 이분들이 요청하신 거구나. 코끼리한테 깨워줘서 고마워 하면서 저렇게. 개검에 넣었어요. 300kg를 먹는다고? 예은 씨는 아직 코끼리가 낯설고 무서운 거죠? 아직까지 무섭더라고요, 저도. 야, 그냥 훨씬 넣는구나. 오이? 아, 오이. 오이. 바나나는요? 아, 구웨이. 아, 구웨이. 계속,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으면서 돌아다녀요. 안 돼. 그만해, 그만해. 2,300kg 먹으려면 계속 먹어. 따로 아침, 점심, 저녁이 없나 보다, 코끼리들은. 있어요. 있는데? 있는데도 그냥 계속 먹어요. 너무 많이 먹는다. 고마워. 우와. 우와, 진짜 마. 진짜.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무서웠거든요, 되게. 근데 어쨌든 그 손님 두 분이서 코끼리를 되게 좋아하시고 또 먹이주는 것도 되게 재미있으셔서. 왠지 모를 뿌듯함? 좀 자부심? 이런 느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으면 직원이 주지 않는데요. 코끼리도 비만이 있거든요. 아, 진짜? 아, 그래요? 네. 안에 들어가서 손님이랑 코끼리랑 같이 사진 찍어드려도 돼요? 아, 이거 좋다. 제가 또 잘 찍거든요. 아. 아. 코끼리. 오케이. 오. 오, 굿. 오케이. 포즈, 포즈. 아, 오케이. 포즈. 굿, 굿. 맞아요. 굿. 굿, 굿. 맞아요. 굿. 굿. 오케이. 한글자막 by 한효정